이건 이번 이석재 조난 사고 때 레인저들하고 합동 수색했던 사진이에요. 그래서? 너희들 상수리 바위에서 발견한 그 표시가 아냐? 아니요, 이건 다른 거예요. 현조랑 나만 아는 신호였죠. 비법장에서 무전도 핸드폰도 안 될 때 우리만 아는 장소에 이런 식으로 조난자 위치를 알리자고 했었거든요. 이 표시기 개안폭포 쪽을 가리켰다는 거야? 이건 3개월 전에 무진동 조난 사고 때예요. 그때도 사진 안에서 표식을 발견했어요. 양석봉 성악나무를 가리키고 있었죠. 그때 조난자 시신 거기서 발견했지? 맞아. 이건 6개월 전 전무꼴 조난 사고 때고 이건 그 전 외래계곡 조난 사고였어요. 여기서도 정확하게 조난자가 있는 곳을 알려줬어요. 말도 안 돼. 누가 장난친 거 아니야? 현조랑 내가 약속한 그 장소에 정확하게 남겨놨어. 누군가 내게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야. 그럼 현조라는 분이랑 두 분만 알고 계셨던 거면 그분이 남기신 거 아니에요? 아니에요. 현조는 이 산에 올 수가 없어. 현조는 이 산에 올 수가 없어. 현조는 이 산에 올 수가 없어. 현조는 이 산에 올 수 없는 약속으로 말을 하신다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